한 명 띡 들어가서 자면 진짜 모르는 거야. 로얄 방이야. 오 나 중간방으로 간다. 누구 만난다 거기 있으면 만난다. 난 중간방으로 갑니다 저는. 난 저번째방 무조건 말했다. 저번째방 간다 나는. 일단 난 2번으로 굳히긴 했는데. 나도 2번 방에 굳혔어. 세영이는 그쪽이야. 세영이는 그쪽이야. 세영이는 그쪽이야. 그럼 저기 들어가세요. 유기야? 네. 네. 세영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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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1대 5 정 씨와 태용 씨가 같은 방을 쓰게 되나요? 정 씨와 태용 씨가 같은 방을 쓰게 되나요? 정 씨와 태용 씨의 방을 쓰게 되나요? 너 5등이야? 너는 나한테 쓰겠네 저기로 갈까? 큰 데로? 난 여기 올라오고 아 그래? 주변에 공개가 없어졌어 다 좋은데? 안 좋은게 하나도 없잖아 너 5등이야? 아아 너도 안 쓰겠네 저기로 갈까? 큰 데로? 난 여기 올라오라고 아 그래? 여기 오랜만에 같이 쓰자 그래 지민 정국 여기 봐 지민 태형이구요 제 이름 좀 지민 태형 여기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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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... 안돼... 아이... 아... 성주 성주 아... 아... 아님 아 아 아 아 아 무슨 일이지?